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변창흠 아파트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변창흠 LH 사장이 내정되면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내놓을 공급안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변 내정자는 오랜 기간 동안 공공 자가주택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박사님 이 공공 자가주택이 어떤 형식의 주택인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재신임을 하면서 특별히 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라. 그 얘기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 정책을 적극 지지해달라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와 음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현재 지금 청문회 준비 청사에 나선 자리에서 첫 번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이 오르고 또 사람들이 지금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요인으로 그동안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급을 지목해 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특히 김현미 장관 정책의 가장 큰 과오로 공급을 줄인, 공급을 늘리지 않은 대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 해서 주목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변창흠 장관 내정자의 공급,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 공급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건물 부분은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땅 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이런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건물값만 넘기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유도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인데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그러나 7년 전에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다가 별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싱가포르는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되냐. 우리나라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이른바 땅에 대한 대지권 지분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과연 일반 입주자들이, 일반 시민들이 땅이 없는 건물만 있는 아파트를 얼마나 선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변창흠의 아파트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내놓을 공급안은 무엇인지 또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